한국대학교대 명지대학교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딥업! 첫 번째, 정정합니다. 두 번째 맞대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두 점, 먼골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해결! 다시 한 번 더 공격 리바운드. 석 점! 네, 공이 지금 끼는 상태가 발생했는데요. 박주원에게, 박주원 빠르게 왼손을 레이어! 깨끗합니다! 다시 하도현에게 샷클락 한자리, 7초! 석 점 시도합니다. 석 점! 들어갑니다! 하도현! 뜨거운데요. 좌측에 비었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 점! 들어갑니다! 네, 하도현이 적극적으로 외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파! 왼손 레이업! 깨끗합니다! 샷클락 6초, 5초, 4초, 3초! 들어가면서! 뱅크샷! 샷클락 8초! 다시 한 번 더 톤오버 쌓였습니다. 하도현에게 하도현!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명시대학교 한 개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준수, 직접 올라가나요? 두 점! 게임트 존에서, 석 점! 와이드 오픈 석 점! 들어갑니다! 하도현! 디노슨, 패스 투입! 두 점! 두 점 들어갑니다! 뱅크샷! 두 점 성공! 여기서 스틸 나오지 않았습니다. 골밑에서! 블럭샷! 하도현! 하도현의 스크린 플레이! 하도현 이어받고! 가볍게 두 점 올려놓습니다. 우동현! 우동현의 선택은? 패스 좋고! 쿼딘 플레이! 이동이! 이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버저비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0번 이동상이 인반드 패스했습니다. 2쿼터 시작했습니다. 임종헌! 임종헌! 컷인 플레이! 두 점! 두 점 깨끗합니다. 인반드 패스! 베이스라인에서 직접 뚫고 올립니다. 캡틴 김효순, 코너북은 석 점! 석 점 시도합니다. 석 점! 깨끗합니다! 석 점 성공! 시원한 골다툰! 톤오버 쌓입니다. 톤오버 빠르게! 석 도업! 우동현! 직접 오른손 레이업! 내줬고! 팀 싸움! 성공합니다. 돌면서! 득점 인정 상대방치! 집혀지면서 스크린 플레이! 우동현!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가운데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리반드 성공! 골 밑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 11번! 승승규가! 패스 2쿼터 컷인 플레이! 들어갑니다! 오른손 레이업! 석 점수에게 김효순 이어받고! 김효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턴오버 기록! 가볍게! 왼손 레이업! 네 좋고! 하도현에게! 하도현 왼손 레이업! 깨끗합니다! 박주요원이! 여기서 스틸 나왔습니다! 가볍게! 오른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샤쿨라 9초! 외곽에서! 두 점! 돌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점 실패! 자연스럽게! 돌면서 구경합니다! 빠르게 돌파! 패스아웃! 석 점! 석 점! 들어갑니다! 1번 전태용 선수의 석 점이었는데요. 점점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턴오버! 오른손 레이업! 4초! 3초! 2초! 쏘지 못했습니다! 버저비터! 버저비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3쿼터 경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샤쿨라 5초! 4초! 베이스라인에서 직접 올라갑니다! 두 점! 골밑에서 두 점! 화려한 개인기 이후에 빠르게 돌파 시도! 플렉스 잔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내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점! 두 점! 뱅크샷으로 들어갑니다! 김효순에게! 김효순 빠르게 돌파 후에 두 점! 두 점! 깨끗합니다! 레어스페인 플레이! 하도현 이어봤습니다! 하도현! 오른손으로 올려놨습니다! 하도현! 뇌 빅냄 2명! 당국대학교! 석 점! 석 점! 들어갑니다! 명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패스 내어줬고! 빠르게 돌파 시도!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득점 인정 상대방 측! 두 점 실패합니다! 김효순! 좌측으로 이어줬고! 직접! 오른손으로 올려놨습니다! 4초! 3초! 2초! 먼거리 두 점! 두 점! 들어갑니다! 패스아웃! 먼거리 석 점! 먼거리 석 점! 석 점! 들어갑니다! 마음이 급한 명지대학교! 빠르게 돌파 시도!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코너브곤에서 패스아웃! 우동현 다시 한 번 넣어줬습니다! 우측! 와이드 오픈! 석 점! 석 점! 들어갑니다! 공수구 내줬습니다! 스크린 플레이! 샤크락 한자리! 직접 오른손으로 올려놨습니다! 높이 싸움! 힘대결! 힘대결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3초! 2초! 빠르게! 오른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마지막 득점! 마지막 4쿼터 시작하겠습니다! 샤크락 7초! 코너브곤! 폼케이크 위에 베이스레인 따라 돌파 시도! 오른손 레이업! 깨끗합니다! 패스아웃! 와이드 오픈 석 점! 석 점! 들어갑니다! 석 점 성공! 김정은 패스아웃 컷인플레이! 골밑에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와이드 오픈 석 점! 명지대학교! 들어갑니다! 지시를 받고 있는 전태현 가득! 석 점 시도! 석 점 들어갑니다! 림 통과! 한번 뒤겼고! 높이 대결! 코너브곤에서! 샤크락 2초! 1초! 던졌습니다! 성공! 자제현이 받았고! 석 부근에서! 석 점 시도! 석 점! 들어갑니다! 석 점 성공! 멋진 코딩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조점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조점 성공! 내줘고! 우측! 샤크락 천절히 들어섰고요! 석 점 시도! 석 점!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따라 돌파 시도하는 척 하다가 석 점! 들어갑니다! 5초! 정신 중! 정신 정상 구조로 패턴! 여기서 더블 클러치! 나왔습니다! 잠깐 암박이었는데요! 4초! 3초! 석 점! 석 점! 깨끗합니다! 마지막 석 점이 될 것 같군요! 남은 시간 2초! 네!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스코어 85 대 68! 스코어 68 대 85로 당국대학교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감사해요! 네! 우리의 부분은 네! 다음 주에 계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